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겜치와 분들께 굉장히 힘들었을 한 주가 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대응이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여러가지 악재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자주 노출됐었던 이슈이기는 해요. 하지만 테이퍼링이 정말 가까웠다. 미국의 긴축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형성되면서 미중시와 국내 시장, 특히 국내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고 이런 이슈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슈들이 테이퍼링과 같이 맞물리면서 지수의 급락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장이 한두 번 정도 급락은 더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일단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원동력이 유동성인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이 완전히 빠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하락 추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의 급락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시황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금주 시황 점검입니다. 우선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는 뭐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요. 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주가 폭락 이런 흐름들이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안정되는지 여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우상향이 꺾이고 완만하게 횡보 혹은 우하향 쪽으로 가야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고요. 이번 주처럼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은 불가피해요. 결국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보셔야 될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 원달러 환율의 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시장이 반등합니다. 제가 전에도 환율을 말씀드릴 때 강조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같이 상승한 적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결국은 환율이 안정돼야 시장이 반등해요. 이거는 20,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원달러 환율을 보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이 부분이죠.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이닉스 굉장히 힘든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빠른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IT 대용주의 반등 여부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수인데요.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로 보시면 이 시기,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다가 고점을 치는 듯 했다가 돌파 못했죠? 돌파 못하고 눌렸었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어때요? 장대 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동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야겠어요? 반등하면 좋죠. 반등하면 좋지만 최소한 추가적인 하락은 없어야겠죠. 횡보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뭐예요?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이 오르지 않고 코스피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결국은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최소한 추가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탑5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하락이 조금 완만하게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예측이고 주식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대응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좀 빠른 반등을 보여준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드릴 내용 두 가지 뭐죠? 다음 주 확인할 부분. 원달러 환율의 안정. 두 번째는 반도체 업종 지수의 하락이 진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시장에 빠른 반등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전략 혹은 신규 매수 전략 강력하게 짜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율도 안정되지 않고 반도체 주도 반등을 못한다. 그럼 시장이 한두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때는 여전히 현금을 보유하시고 보수적인 전략을 짜야 됩니다. 다음 주의 포인트로 원달러 환율의 안정 그리고 반도체 지수의 반등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